카카오가 미래 1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인 비욘드 코리아를 본격 시작합니다. 김성수,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 공동센터장과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 전개 방향과 카카오 공동체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우선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10%에서 3년 안에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 공동체 해외 매출을 전년 대비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시너지 테스크포스를 조직해 공동체 간 콘텐츠와 인프라, 네트워크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TFN은 우선적으로 카카오 엔터와 피코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브레인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며 이후 참여 계열사 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 플랫폼과 콘텐츠,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공동체 간 시너지를 통해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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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